제 Ikon 잼빈 님이 보내 주신 질문인데요. 어머금래 팬인가 봐요? 핸지입니다 잼빈 님 알겠어요. 엔시티의 제 멤버는? 저는 엔시티의 순수설년 이라는 크면 멤버가 제일 2003 fluorescent 저는 지정입니다. 지정이란idet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동영이 형. 변하지 않는 죄예요. 동영이 형도 아마 죄가 저일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형. 이번에 NCT에 새로 영입된 멤버가 있다는데 그 시즈니라고, NCT진이라고. 그래서 저는 시즈니가 이렇게 가장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Q. 나 하지 마라. 생각한다. 진짜 생각도 없었어. 진짜 생각도 없었어. 와 너무 좋아. 저는 의미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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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붓고 달라면 붓고 주고 에어컨 온도 내려가자면 에어컨 온도 내려주고 바페 날면 바페 주고 넌 진짜 내가. 고마워. 고마워. 전라야. 백추노사 나는. 아가, 괜찮아요. 전라야, 고마워. 마음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마음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저는 쿤이 형. 다음.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얘는 쿤이 형 너무 잘해줘요. 진짜 아침에 만들고 가져와서 저 진짜 감고하셨고 그리고 제가 작년대에 힘이 가해서 연상들. 쿤이 형 그때 약간 바쁜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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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